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해풍에 꾸덕하게 말려낸 구룡표 핵과매기입니다. 두가지 맛으로 즐기는 제철 구룡표 과매기, 청어 과매기, 꽁치 과매기 두 종류가 있는데 비리지 않고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특징으로 과매기를 처음 먹어보는 초보자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꽁치 과매기로 준비했습니다. 제철 과매기는 달큰한 알배추에 다시마, 쪽파, 마늘쪽, 편고추, 편마늘 넣고 새콤달콤한 초고추장 넣어 한입 가득 쌈싸먹는 그 맛. 정말 맛있습니다. 꽁치 과매기 맛을 알았다면 다음엔 청어 과매기도 도전해보세요. 고수들에게 추천하는 청어 과매기 먹방도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제철 구룡표 과매기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세미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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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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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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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dry secretly 베이草 아 다 Micha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국의 김미 cuttin 국제 고구맛 너무 맛있어 단무지 현장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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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과메기 쫀득쫀득 쌈채수랑 먹는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. 구롱포 과메기철 꼭 드세요. 탄산수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구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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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